네, 안녕하십니까? 신혜한수 이주희입니다. 긴급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을지로 입구역 4번 출구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방영복을 입은 사람들까지 등장한 건데요. 자세한 이야기 우동균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망자가 을지로 입구에서 발생했다는데 방역복까지 등장했다고요. 네, 이거 참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저희가 또 긴급한 소식인 만큼 바로 자료 화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입니다. 서울 을지로 입구역에서 노숙인이 사망했다라고 해서 사인을 조사 중이다라는 지금 채널A의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내용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노숙인 한 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위치는 2호선 을지로 입구역 4번 출구입니다. 4번 출구 계단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노숙인이 이제 자리하고 있었는데 사망한 채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망한 거에 대해서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런데 그 현장에 방역복을 입은 경찰과 질병관리본부 관계자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 지금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지금 보면 노숙인이 사망한 현장에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경찰 관계자 같은 경우도 마스크를 지금 단단히 메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면 또 수사기관인 것으로 보이는 사람 그리고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복을 입은 상태로 지금 해당 노숙인을 지금 촬영하고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이미 그 노숙인 시신은 지금 어떻게 보면 감싸져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렇게 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다들 충격적인 반응으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다음 사진인데요. 이건 역시도 보면 지금 먼저 과학수사라고 해가지고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또 이거 현장에 보면 천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하얀색 뭔가 그 막으로 덮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사인을 조사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방역복까지 입고 와가지고 한 경우가 잘 없거든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지금 경찰 관계자도 그렇고 또 질본 관계자까지 지금 참석했다는 지금 보도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왜 왔겠습니까? 뭔가 찝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쪽 관계자도 왔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철저하게 조사해서 사인이 뭔지를 따져보는 거는 바람직한 모습입니다만 저희가 지금 우려스러운 게 뭐겠습니까? 과거 그 우한 폐렴이 한창 창궐하던 그 시기에 여러 영상들이 있었어요. 유튜브를 보면 갑자기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픽 쓰러지거나 그래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길거리에서 방역복을 입은 어떤 병원 관계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어가는 그런 모습이 여러 유튜브 영상이 다 나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도 지금 방역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조사를 한 상황이 이렇다. 심지어 이 인물 같은 경우는 사망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겁이 난다, 두렵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네티즌들의 어떤 좀 조롱어린 그런 비판 그리고 좀 씁쓸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렸던 한 네티즌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을지로의 음성 등장. 이게 음성 등장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그동안 40대 남성이 쓰러졌다. 30대 누가 쓰러졌다. 60대 누가 쓰러졌다. 그래가지고 폐렴 증상을 보이고 쓰러졌다고 하는데 막상 검사해보고 나면 다 음성이 나왔잖아요. 다 음성이었죠. 다 음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네티즌 사회에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신종호가 생겼어요. 음성당했다.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음성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쪽에 정부에 대한 불신인 거죠. 네티즌 입장에서는 아니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폐렴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우한 폐렴 혹시 아닐까?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경우는 진단키트가 판단하는데 6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3시간 만에 음성이라고 띵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어제 저희가 보도한 내용 중에는 3시 24분인가요? 아 2시 30분대에 2시 30분대에 어떤 사람이 고양시인가요? 거기서 사망을 해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후 6시쯤에 발표가 나올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고 나서 20여 분 뒤인 오후 3시에 음성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같은 언론사였죠. 같은 언론사에서. 아니 오후 6시에 발표될 거라더니 오후 3시에 음성이라고 기사가 나오니까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어? 죽으면 다 그냥 음성 당해버리는 거냐? 이런 식으로. 사실 또 음성이 나왔다고 해도 이게 나중에 또 양성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불신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매티즌에 반응이 다한 것 같아요. 허허! 음성입니다! 라면서 아 이 사람도 결국 또 음성이라고 또 나오겠지. 뭐 이런 식으로 조롱어린 반응도 있고요. 아 이제 웃음이 안 나온다. 중국이랑 똑같은 상황이지 않냐? 길거리에서 픽픽 죽어가는 거? 이거 완전 중증이라던데 이거 심각한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길거리에서 사람이 이웃 없이 죽는 나라였냐? 아무튼 음성이라 하겠지. 뭐 이런 반응. 또 아니 길에서 사람 죽는 게 흔한 일이었나? 방역복장으로 출동한 거 보면 당연히 사고사는 아닐 테고. 그렇죠. 방역복을 입고 지금 왔잖아요. 뭔가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조사가 진행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네티즌의 반응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 이런 반응도 있어요. 음성사소함 연결인가요? 이게 약간 좀 헛웃음이 나오면서도 씁쓸한 거죠. 음성사소함으로 연결되냐? 즉 저 사람도 결국 음성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나오고요. 신천지로 선동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중국인이다. 중국인을 막아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고. 우한을 보는 것 같다. 사진에서만 보면 그 우한의 모습이 이제 우리가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게 바로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반응이 연이어서 나와지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임을 저희 신현수가 긴급하게 전달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우한 폐렴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문재인 정부의 탁상 행정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국민들의 불안을 떨게 하는 문재인 정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저희 신혜안수 영상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주셔서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올려드리는 영상들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